위는 이제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장기 중의 1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일단 음식물을 먹으면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위장 기능이 좋지 않으면 우리는 일단은 음식량이 줄어들겠죠. 먹을 수 있는. 그리고 먹자마자 더부룩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비장과 짝꿍이 되기 때문에 음식물을 일단 소장에 잘 내려갈 수 있게 소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. 그거를 소화시킨 다음에 소장으로 원활하게 보내는 역할도 위장이 하게 됩니다.